오늘 이 집 안에서 탁구 시작 탁구 형 여기서 탁구 먹는 게 다야 고기 꺼먹고 네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야 뭐야? 아 진짜로? 근데 안 웃는 거는 쉬운데? 아 못 찾겠어 너무 쉬운데? 새로 오줌이 살짝 나왔어요 겨우 참았네 웃음 참다가 눈물 날 뻔한 거 처음이야 왜 그래 왜 그래? 하지마